백십! 백십! 오빤 강남스타일 아니 나이들한테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아니 나이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부당의 꽃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야 떨어졌잖아 아니 여기 뭐하는거야 지효야 아니 이게 떨어졌네 아니 이게 떨어졌네 아 지효 지효야 지효야 니가 이거 떨어뜨려서 그런거야 아 그러지 마요 지효야 너도 박수 좀 좋아 야 정말 아 저기 조지씨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요? 없어요 떨어져 떨어져 다시 좋아하도록 조지씨 쉬시를 좀 없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떨어졌어? 아 떨어졌어?